엄마 까투리 한글놀이 벽돌 뒤에 누가 숨어있을까? 빨간색 벽돌을 먼저 깨볼까? 다음, 노란색 벽돌 다음, 초록색 파란색 벽돌도 모두 깨보자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는 가장 강력한 육식공룡이야 강력한 턱,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머리와 길고 무거운 꼬리가 서로 중심을 맞추고 있어 작은 앞다리와 근육질에 튼튼한 뒷다리가 있지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의 정확한 이름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야 그래서 이를 줄여서 티렉스라고 부르는 거야 알파벳 티를 따라가보자 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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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티라노사우루스를 찾아볼까? 여기 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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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